디렉터스 체어는 디렉터스 컷 어워즈의 사전 행사입니다. 올해의 감독상 후보님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. 20번째야? 네, 저희 이번에 20회입니다. 저는 이승혁 감독님이 한 번 받으신 줄 알았어요. 근데 못 받으셨더라고요, 한 번도. 또 망해가지고 쫓다 망했지. 패자고를 잘 한번 하자. 제가 찍으려고 쓴 시다료가 아니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. 아, 이거 찍는 감독은 정말 힘들겠구나. 공포에 걱정에 그 말로 설문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홍의정 감독님은 정직하시고 솔직하시고 저는 그냥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. 나중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안 통하더라고요, 그래서. 그냥 저 자신을 그냥 차라리 속이는 게 아, 여기 지금 거짓말이 필요하겠구나 거짓말 막 합니다. 입 벗고는 바로 거짓말이죠. 지금 이 말도 거짓말이다. 아, 너너너너너로.